사진, 포토카드는 사인해주는 거 안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업체에서 DSLR이나 이런 걸로 사진 찍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부터 잠깐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저희가 따로 얘기를 했고 포토카드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해해주는 거니까 예 아 참 똑같애 사실 그걸로 찍나 핸드폰을 찍나 어차피 찍는 건데 그쵸?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처음이니까 놀랐으셔가지고 그러면 해볼게요 자 오케이 자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주세요 주세요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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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하하 하하 기자 생겼냐 하하 여기가 나세요 여기네요 오케이 다음 지금 공주 공주 난 녹아줄게 고개 좀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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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포토타임이 원래 이런거야? 대화하면서 하는거 아니야? 그냥 사진찍는거? 오케이 다음건 어? 너가 쓰던거 아니야? 오케이 저저저저 전달 좀 같이 같이 nt 소홀이 그러니까 나오셨어 아니 놀러웠었어 왜요? 그럴까 왜요? 왜요? 다시 사진 찍겠습니다. 다시 사진 찍을까? 이제? 춤 춰달라고? 안돼 그래 네네 이거 그거 아니야? 그때 뭐지? 춤인형 거 할 때 그거 세트 아니야? Let's go 잘 어울려 진짜 기분 이상해 이거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진짜 잘 어울려 너무 행복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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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김종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 사진 추억 하나 납니까? 그러면 우리 사진 추억 하나 납니까? 네 네 네 네 이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